전남 해남군 하길이 위치한 오호재를 찾은 어락 리홍상. 추운 겨울. 물낚시를 위해 다시 한 번 남녁당을 밟았는데. 아직은 얼음이 얼지 않은 해남. 기분 좋게 배를 펴고 낚시를 시작해보지만. 이윽고 찾아온 반갑지 않은 손님. 변덕스러운 날씨와 거센 바람. 힘든 낚시가 예상되는데. 어락과 함께 남녁으로 떠나는 붕어낚시 여행.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우삭아.